네, 일단 여기는 뭐 늘어야죠. 이곳은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걸 단수를 칩니까? 네, 단수 친 부분도 조금 아쉽습니다. 지금 이곳을 제가 왜 늘어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요. 흑한테 이제 어떻게 봤는지 물어보는 거죠. 이쪽을 따내게 되면 부분적으로 흑돌이 자기 집에 매끈 꼴이니까요. 충분하고요. 이렇게 중앙쪽으로 받게 되면 그때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그런데 지금은 흑이 이것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받았다고 했을 때요. 이곳을 늘었을 때 조금 전에 그림은 절대 선수로 받아준 그림이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이곳은 백이 교환을 했어야죠. 그렇습니다.